다리를 꼰 채 책을 읽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이 사진을 시작으로 목격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고양이 티셔츠에 읽은 책과 이어폰도 화제가 됐습니다. 도봉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복귀를 묻는 스티커 판도 생겼습니다. 40 총선 참패로 사퇴한 이후 공식 행보를 중단한 지 한 달. 카메라 앞에서 사라졌지만 관심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에 비대위원들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당권 선거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커졌습니다. 당 내부 기류도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당내 처음으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지지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말자며 공간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셀크 하나 찍으며 나 홀로 대권 놀이를 했다고 비판한 것과 같이 이미지 정치에 치우쳤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여기에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했던 폴더 인사는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192대 108. 극단적인 여소야대 위기에서 여당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대표 하나 막겠다는 중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오늘 SNS를 통해 문재인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나만 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는 그런 비겁한 생각으로 6월 난장판 국회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거냐며 내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탄핵 사태 재발을 막자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 우리 당 의원들이 취했던 나만 살겠다는 그 비겁한 행태를 잊을 수가 없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자행되었던 보수 궤멸을 위한 무자비한 국정농단 정치 수사도 잊을 수 없다며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 홍 시장은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노골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자회견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 건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한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0, 30년간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야를 조율할 정치력을 겸비해야 하는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난 2년 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홍 시장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또다시 갑툭티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한동훈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 없이 레밍처럼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선 안 된다며 그러면 그 정당은 소멸한다고 강조했습니다.